잘 잤다. 뭐지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인데. 띵동. 뭐야 또. 네 잠시만요. 마스크 모자 쓰자. 아니 잘 잤어 301호. 네 네. 김치 부침개 했는데 좀 먹으라고. 괜찮은데요. 에이 뭘 괜찮아 얼른 받아. 먹고 그릇은 옥상에 우리 집 있으니까 우리 집 현관 앞에 둬. 네. 쿵 꺼르르르. 귀찮게 진짜. 꺼르르르. 배고프니까 먹어준다. 아. 김장김치인가. 잠시 후. 뭐야 꼴에 옥상 운치는 있네. 잠깐 나 왜 그러지. 운치는 개뿔. 아 여기서 우리 학교 보이네. 저 잠시만요. 멈추세요. 그만 멈추세요. 당신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. 그만 멈추세요. 뭐야 박찬들이잖아. 그러지 마세요. 그래요 저 보시고 그만 앞으로 나오세요. 얼른요 바다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르면 돼요.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. 네. 그냥 저 구경하고 있었는데요. 아하 경치가 참 좋죠. 아하. 아하. 룸소년단. 이 시간엔 사람도 없고 좋네요. 그러니까요. 제빵 좀 더 드실 분. 오늘 많이 안 들어가네요. 덕진님 땡큐. 그나저나 저희가 뚜보드 차트인하고 지금 48위더라고요. 아니에요. 아까 보니까 32위던데요. 어허.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. 뚜보드 차트 1위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했어요. 1위는 지금 우리 친구가 1위네요. 맞아요. 또 스팸디봉.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만 들어가죠. 네. 들어가죠. 뭐야 쟤들 저기서 뭐 하는 거지. 아 근데 오늘 스케줄 두 개나 힘들게 했는데. 그럴 줄 알고 맥주 몇 캔 샀어요. 옥상에서 간단하게 한 잔 어때요. 아 진짜 우리 매니저님 센스 어쩔 거야. 에이 무슨 또 술이에요. 아하 박찬등 미성년자인데 술. 오케이 하나 걸렸어. 잠시 후. 시원하고 좋네요. 잔등님 이어서 좀 불러보세요. 어쩐지 저렴한 월세빵을 얻었지. 그곳에 벽 두께는 4.5cm. 우리 모두 한방에서 사는 것 같아지. 까다지. 와 진짜 월세가 밀렸어보다 더 좋은 곡이 탄생할 것 같아요. 아 새로 이사 오신 분이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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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한잔 하실래요. 아니요 괜찮습니다. 저는 운동해야 해서요. 박찬등 미성년자가 술 마신다 이거지. 그런데 왜 매일 모자랑 마스크 쓰고 있으세요. 대, 대인기피증 있어서요. 아 그렇군요. 매니저님 내일은 스케줄 없죠. 내일은 없고 내일모레 정수기 광고 촬영 있어요. 와 정수기 촬영. 와 갑자기 속 시원하네요. 오줌마리 오세요. 아니요. 원래 그 정수기 광고 용로네 그룹 남정네들이 했었잖아요. 아 맞네요. 뭐야 우리 정수기 광고 연장 안 했어. 남정네들 신경 쓰지 말고 저희는 그냥 저희 갈 길만 가요. 네 맞아요. 천등님 뭐 용로랑 학교에서 마주치고 그런 적 없어요? 아 사실 마주쳤는데 아니에요. 아직까지 큰일은 없었어요. 에휴 진짜 그 인성 너무 싫어요. 그러니까요 사람이 착해야지. 흥 뭐 인성? 형들 근데 저만 피곤해요. 술 좀 그만 드세요. 천등님 가볍게 마시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. 저번에도 그러다가 취하셨잖아요. 천등님도 나중에 성인되면 술 한잔 꼭 같이 해요. 저는 술 2배도 안 될 거예요. 두두 두두 두두. 뭐야 박찬등은 술 안 마셔? 애기 시간 낭배니. 어 301호 벌써 운동 끝났어요? 네 안녕히 드세요. 잠시 후. 슉. 아 피곤해. 어 오늘 쉬는 날인데 오셨네요. 그냥 지나가다가. 아 팬들이 보내준 편지 여기 있습니다. 오늘은 양이 조금 많네요. 아 왜 쓸데없이 편지 따위를 모아 갖다 버려 형. 아 네 지금 버릴까요? 아이치. 그냥 다 내가 이따 버리지 마. 아이치. 그 원룸 생활은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어 죽겠지 좁아 터져서는. 그런데 왜 자꾸 원룸으로 가세요. 잠깐씩만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형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. 아 죄송해요. 저 지금 나갈 건데 태워다 드려요. 오늘은 집으로 가실래요? 아 형 내가 와서 산다니까. 그럼 오늘도 원룸으로 가시는 거예요. 아 그냥 먼저 가. 네. 아 형 내가 버린다고. 아 그럼 놓고 가보겠습니다. 영로 오빠 사랑해요. 오빠 뒤에는 우리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. 내가 저럴 줄 알았다. 맨날 버리라면서 편지를 읽고 울기는. 짜식. 컷. 이것도 좀 봐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